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무거운 녀석들. 가벼운 뉴스를 가라. 무게 있는 뉴스만 골라서 전해드립니다. 무거운 녀석들. 무게 있는 뉴스 전해줄 무거운 녀석들. 뚱뚱 형제 나왔습니다. 뚱커벨. 인사이드K 배정찬 소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뚱불리. 시사전문 정상 기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청취자 여러분. 방송 잘 듣고 계시면 무게 있는 퀴즈들일 거고요. 커피 쿠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말씀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요. 두 분도 밖에서 들으셨죠. 서울 국가안보실장이 청와대에서 북한이 보내온 통지문을 라이브로 해서 국민들한테 알려줬어요. 다시 우리가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자고요. 북측이 보내온 통지문. 배정찬 소장님. 먼저 지난 22일 화요일 날 밤상황 어떻게 북측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북측이 보내온 통지문은 청와대 쪽으로 보낸 것인데요. 지난 22일 저녁입니다. 황해남도 강령군 금동리 연안수역에서 정체불명의 인원 한 명이 우리 측 영예 깊이 북한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침입하였다가 군인들에 의해 사살로 추정되는 사건이 발생을 했다. 사건 경위 조사 내용인데요. 해당 수역의 경비 담당 군부대가 어로 작업 중에 수산사업소 부업선으로부터 정체불명의 남자 한 명을 발견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을 했다고 합니다. 네. 지금 배 수장이 얘기하는 건 북측에서 보내온 통지문을. 통지문 내역입니다. 그래서 정상 기자 그다음에 어떻게 된 거예요? 강령 반도 앞에서 연안에 부유물을 타고 불법 진입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이 사람에게 80미터까지 접근해서 북측에서 신분 확인을 요구를 했는데 처음에 한두 번 대한민국 아무개다 이렇게 얼버부리고는 답변을 하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군인들이 단속 명령에 계속 항구만 하고 부릉을 했기에 이 두 발의 공포탄을 쐈다라고 북한이 얘기를 했고요. 그러자 이 모 씨가 좀 놀라 엎드리면서 도주할 듯한 상황이 조성이 됐고 도주하면서 엎드리면서 무엇인가 몸에 뒤집어쓰려는 행동을 했다 이렇게 또 주장을 했고요. 그렇게 하면서 그 이후에 10여 발의 총탄으로 사격을 하기 시작했다. 이때 이 4, 50미터 거리를 유지하면서 사격을 시작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사격 후에는 또 어떻게 됐다는 거죠? 네. 사격 후에는 아무런 움직임도 소리도 없어서 10여 미터까지 접근해서 확인 수색했으나 정체불명의 진입자는 부유물 위에 없었고 많은 양의 혈원이 확인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북한 군인들이 불법 침입자가 사살된 것으로 판단을 했고 침입자가 타고 있던 부유물은 북한의 국가 비상방역 규정에 따라 해상 현지에서 소각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이제 북한이 통지문을 보내오기 전에 조사 결과한 내용이라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이 북한 측에서 보내온 통지문에 따르면 우리가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고 있는 사격 후에 우리 주민의 어떤 시신을 훼손했다. 그런 이야기는 적혀있지가 않네요. 통지문에. 네. 그래서 시신을 훼손을 했다라고 우리 정부가 지금 알리고 있는데. 그러니까 부유물은 소각했다 써 있는데. 네. 부유물은 소각을 했다라고 북한은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북한 측에서는 이 사건 전말이 이렇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우리 정부가 무슨 증거를 바탕으로 불법 침입자 단속 그리고 단속 과정에 대한 해명도 없이 일방적인 억측으로 만행 그리고 음분의 대가 같은 불경스럽고 대결적인 색채를 골라 쓰는지 유감을 표시 안 할 수 없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우리나라에서 하는 표현이 만행이다 이런 거 자기네들은 아니다 이런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본인들은 불법 침입자에 대한 단속 과정이었는데 북한의 행위에 대해서 만행으로 우리나라 정부와 언론이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 유감이다 라는 입장을 밝힌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유감 표명을 어떻게 했죠? 통지문을 통해서. 배 수장님. 네. 통지문 내용을 보면 북남 사이의 남북이죠. 북쪽에서 보내온 것이기 때문에 북을 먼저 했는데 신뢰와 존중관계가 허물어지지 않게 더욱 긴장하고 각성하며 필요한 안전대책을 강구한 데 대해서 그듭 강조한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이 사고에 대해서는 유감스러운 사건이다라고 이제 밝혔고 남한 척에 우리 대한민국에 미안한 마음을 전한다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발신자 명의가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통일전선부 2020년 9월 25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덧붙여서 국군의 날 기념식이 열렸는데 문재인 대통령도 참석해서 기념사를 남기지 않았습니까? 네. 이제 특수부부대 이른바 이제 특전사부대 경기도 이천에 위치하고 있는데 10월 1일이 이제 국군의 날인데 추석 연휴 또 추석 날이기 때문에 그날 행사를 할 수는 없고 또 오늘 9월 25일 국군의 날 기념식을 진행을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 상당히 표정이 무거웠습니다. 이 통지문의 내용까지 확인이 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 국민의 생명이 또 훼손된 사건이었기 때문에 이 사건과 관련된 사고와 관련된 내용은 전혀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연설에서 강한 안보 태세를 갖춰야 평화를 만들고 지키고 키울 수 있다며 평화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것이 좀 앞으로 힘들어질 수 있고 경색될 수도 있는 남북관계를 의미하면서 강조한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석되기도 합니다. 여기까지 정리하는 걸로 하고요. 오늘 류현진 선수 오승 거둔 거 보셨어요? 아니요. 경기는 못 봤습니다. 최고 투구를 해가지고 토론토 구단 sns에 that's what ace do. 이게 에이스야. 경기현진의 에이스야. that's what ace do. 경기를 거듭할수록 최고의 투구를. 그렇습니다. 정규 시즌은 끝났고 9월 30날부터 포스트 시즌 들어가는데 가을 야구 들어갔잖아요. 4년 만에. 기대감이 큽니다. 무겁당에서는 누가 에이스예요? 배 소장이예요? 정관님이세요? 아니요. 저기 최고 앵커시죠. 최고죠. 인생 뭐 있니? 멋진 뭐 있니? 비타민. 비타민 아는 데서. 너무 좋아하시네요. 변색이 됐어요. 하도 오래 나왔더니 변색이 됐어요. 괜찮은 거죠? 괜찮아요. 유난히 청취자께서. 배 소장님. 너무 멋져요. 유난히 씨 누구세요? 아, 그러세요? 아주 훌륭한 분 같은데요. 그래요? 의대 4학년 학생들이 국가구시를 보겠다는 입장을 밝혔어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관련돼서 입장을 밝혔는데요. 의대 그리고 의학전문대학원 본과 4학년 대표들이 공동 성명서를 내서 이와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국민 건강이 위협받고 의료인력 수급 문제가 대두되는 현 시점에서 학생 본연의 자리로 돌아가서 옳은 가치와 바른 의료를 위해 노력하고자 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건강한 의료 환경 정립에 있어서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린다라면서 우리나라의 올바른 의료를 위해서 노력하는 정부의 모습을 기대한다. 이런 말을 덧붙였습니다. 정부는 올해 재시험은 못 치게 한다는 얘기죠? 세 가지 이유입니다. 정부도 이 재시험을 허용할 수 있기 위해서 한 차례 연장하지 않았습니까? 네. 세 가지의 원인 때문에 결정이 바뀌기는 쉽지 않습니까? 세 가지. 첫 번째 뭐예요? 네. 한 가지는 재시험 기회까지 줬었는데 그 당시에 그것을 거부한 것은 의대생들이었다. 원인 제공이 정부가 아니라는 것이고 또한 형평성입니다. 두 번째는 형평성. 다른 국가시험을 보는 응시생들은 어떻겠습니까? 앞으로 사정이 발생하면 재시험 달라 그러면 기회를 줘야 되는 것인가. 또 세 번째는 국민 여론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이라도 의대생들에게 기회 한번 주시오라고 하면 좋을 텐데 여론도 상당히 얼어붙어 있습니다. 네. 국가시험 중에 우리 많은 국민들이 한 번씩은 다 치렀을 운전면허시험. 네. 저는 사전 오게 했는데. 누구는? 저는 몇 차례 실패를 했는데 차가 무거워서 안 가더라고요. 정기차는? 저는 한 번에 붙었습니다. 실화합니까? 네. 필기, 실기 다. 그때는 야위였나요? 그때는 큰 차를 몰았습니다. 일종 땄어요 그러면? 네. 알겠어요. 털어놓을 걸. 의협에서도 지금 나서고 있는데 여론이 아까 지금 배 수장 얘기한 대로 국민 여론은 좋지가 않지 않습니까? 네. 의협이 어제 성명서를 냈는데 학생들이 본연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전향적인 조치로 화답하라 이렇게 정부의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전국의과 본과 4학년 대표들이 학생 본연의 자리로 돌아가서 오른 가치와 바른 의료를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으니까 이들이 자존심과 소신을 시키면서 배움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의협이 돕겠다고 했고요. 그러면서 정부가 결자의 재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의 투쟁이 정부의 태도 때문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성명서를 두고도 지금 많은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의대 학생 몰카 사건까지 겹치면서 비판이 이어지고 있어요. 가뜩이나 국민 여론이 안 좋은데 큰 스캔들이 또 터졌습니다.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하다가 시민들에게 덜미를 잡혔는데요. 서울 서대문경찰서에 따르면 20대 남성 A씨가 지난 1일입니다. 오후 8시쯤 신촌 길거리에서 한 여성의 뒤를 바짝 쫓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해당 여성은 A씨의 존재를 몰랐지만 주변 사람들이 포착을 한 겁니다. 그래서 몰카 찍은 거 아니냐 이렇게 추궁하기 시작했더니 휴대폰에서 몰카 사실 이게 불법 촬영이라는 표현이 맞다고 하더라고요. 이 영상이 발견되면서 신촌 지구대로 일단은 체포가 됐습니다. 우리 국어순화 차원에서 보자면 몰카보다는 불법 촬영이 나의 표현 같아요. 우리도 이제 몰카 이런 표현 쓰지 말고요. 불법 촬영. 불법이 아닙니다. 불법. 불법으로 발음하셔야 돼요. 1,500 청취자께서 저한테 문자를 보내신 것 같아요. MBC에서 안 보여서 궁금했어요. 그런데 매일 함께하니까 너무 좋아요. 여의도 횟집이나 KBS 별광 근처에서 본 적도 있고요. 저도 19님과 같은 세대를 사는 개띠 인생입니다. 늘 같이 가고 있습니다. 항상 19님이 음성 들으면서 일합니다. 주류 배달하는 중년입니다. 개띠이시면 58개띠이신가요? 배달하시면서 들어주신다니까 감사합니다. 제가 MBC 나온 지가 벌써 꽤 오래됐는데. 그때 옛날 걸 또 기억을 해 주시다니 너무 감사합니다. 미국 대선 얘기 세 번째 얘기로 골랐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분이 좀 이상해 지금. 대선에서 지면 불복하겠다. 아니 미국 대통령이 이래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어쩌라는 건지 모르겠는데. 미국 대선이 지금 4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는 11월 3일. 오 중요한데요. 매우 중요한데요. 11월 3일. 네. 11월 3일에 대선이 치러집니다. 1, 2, 3이니까 화해되기는 화해를. 네. 우리 시간으로 그렇죠. 11월 3일 중요한 거예요? 네.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해요?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밑줄 치고? 네. 별 몇 개 달아요? 밑줄 11개, 별 3개. 아, 그걸 짤다. 정말? 그걸 짤었어. 지금 연구 좀 더 해가지고 오세요. 113개로 하겠습니다. 11월 3일 중요해야 됩니다. 그래서요? 그런데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이 패배를 했을 때 대선에 불복하겠다라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어서 지금 놀라게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자칫 대통령 선거 당일이 완전 아수라장이 시작점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폭스뉴스와랑 인터뷰를 했는데 민주당이 우편 투표로 선거 결과를 조작하라 한다. 이런 주장을 했고요. 또 어떤 지역에서는 자신을 찍은 투표용지 8장이 쓰레기 통해서 발견됐다. 이런 주장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어제 또 공식 브리핑에서도 평화로운 권력 이양을 확약할 수 있느냐 이런 기자들의 질문이 있었는데 확답을 피하면서 계속해서 우편 투표에 따른 조작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 진짜 이거 가만히 안 있을 사람 같지 않아요. 바로 투표함이 우편 투표함이 법원으로 갈 것이다 이런 언포도 놓고 있는데 이래 가지고 지금 긴즈버그 진보 성향의 대법관 돌아가시고 나서 그 한 명에 대한 인선을 서두른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대통령 선거가 지나고 난 이후에 누가 대통령이 될지 모르니까 아직까지는 신임 대통령이 자기 대법관을 선정하는 것이 맞는 것이죠. 그런데 워낙 대선이 중요하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불복할 가능성도 있다. 그렇게 되면 연방대법원에서 결정을 하거든요. 긴즈버그 대법관의 후임을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면 보수 성향의 대법관이 전체 9명 중에서 5명이 됩니다. 본인한테 훨씬 유리할 수 있다. 유리한 국면을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런 예가 잘 없는데 이 대법관을 연방대법관을 트럼프 대통령의 입맛대로 선정하려고 서두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수 성향의 대법관을 임명을 빨리 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러는 거죠. 공석을. 그러면 트럼프 지지하지 않는 시민들 입장에서는 부글부글 끓고 있을 것 같아요. 미국이. 그렇죠. 황당하죠. 심지어 미국 상원에서도 평화로운 권력 이항이라는 결의안을 채택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좀 다른 가지 말고. 아니 미국이 어쩌다가 세계 최고의 민주시민국가인 나라가 어떻게 당했을 수 있어요. 민주주의의 모범이다 이런 평가를 받았던 나라였는데 지금 상원에서 권력 이항도 평화롭게 해야 된다 이런 결의안이 나올 정도라고 하고요. 그리고 버니 샌더스 전 민주당 경선 후보였죠. 이번 대선은 트럼프 대 민주주의의 대결이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했고 그다음에 지금 민주당뿐만 아니라 여러 시민들에서도 지금 불복 우려에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에 불복을 할까 봐 굉장히 우려하는 내용의 글을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공화당조차도 당악스러워한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민주당의 척슈머 원내대표인데 상원의 원내대표인데 아주 유명한 분인데 투표 자체를 없애라 투표 자체를 아예 없애라 이럴 것 같으면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온갖 논란이 확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주말에 후임 대법관 지명을 강행하겠다라고 하는 심선이라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무게 있는 뉴스들 무거운 녀석들이 전해드렸습니다. 인사이트캡 해정찬 소장 뚱블리 정상욱 기자였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무거운 녀석들.